오늘은 열무 비빔면 한번 먹어볼게요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고추의 텅스트리트는 2분의 수요일에 1분의 수요일에 돌아오세요 días 야 배, 드셔보세요 맛잇나 모르겠네 자, 이 정도만 같이 드세요 예. episode 안 가세요 쏙쏙 앉아서 김치도 같이 드세요 맛있어요? 네 그때 어머님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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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요? 예? 막 맵지 않겠다 물 줄까요? 막 맵지 않은게 매우면 물 드세요 매우면 물 드시고 김치 드시고 이렇게 하세요 잘라서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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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물살 뭐야 콕콕콕콕 콕콕콕콕콕콕콕 마 好 다 떨어지잖아 털어졌다 털어졌어 털어졌네 털어졌어 털어졌네 털어졌어